고집도 쇠고 자존심도 쇠고 자존감도 쇠고 남한테 지는 법은 몰라. 그때까지 그래 왔잖아. 내가 강한 척만 하지 마음은 여리잖아. 눈물도 많고. 눈물도 잘 듣다가 이제 귀도 닫아버리고. 한도 뭐 하겠나? 그지? 근데 여기 심장 가슴이 있잖아. 왜 아프고 깝깝하고. 가슴. 이쪽으로. 원래 배는 좀 어릴 때 안 좋았고. 배는 안 좋아서. 또 뻑하면. 한숨이 많이 나오네. 근데 이거를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거네요? 아니요. 아니잖아. 살면서 생겼잖아. 그죠? 7월 15일 전 같으면. 이 집에 누가 무당이야? 할머니가 빌었어? 근데 어디 가면 다 그런 소리 하는데 제가 듣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는 봤을 때 할머니가 빌었구만. 물 떠놓고 빌었다. 옛날에 다 물 떠놓고 빌지 않아. 근데 엄마가 저 어릴 때 기억에 부엌에 물 떠놓고 한 거는. 그러니까. 그 정성이라고. 이 집에는. 자 자손 때문에 빌고. 명술 때문에 빌고. 아버지 때문에도 빌고. 아마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아마 계신 것 같고요. 빌다가 뭐 요새는 뭐 부처님 전에 대법주를 해가서 많이 숙이고 빈다 하지만. 할머니 이 집 이신의 가정은 저 친정이라 하죠. 친정 쪽에는. 이런 줄이 조금 많이 뻔짓다고 보면 되지. 봐라. 그리고 산소로 건드린 것도 있고. 아 그거는 사실 그 작년. 재작년에. 그 산소 들어오네. 재작년에 제가 또 이런 데를 신수라고. 너무 안 풀리니까.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서 했거든요. 산에 가서. 그래서 아버지 엄마를 요로 해 있던 걸. 7년 전인가. 같이 합장을 해가 이리 엿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 단지 해가 엿는 거. 큰 엄마하고 이리 세 분을 거기에 엿어요. 근데 거기 또 나오길래.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니까. 산바람을 지어줘야 된다면서 가서 빌하라 해서. 솔직히 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바람이. 산소의 바람이. 한 번 하면 다 될 것 같죠.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산바람은 보통 세 번, 네 번 막습니다. 원래 합봉이라는 삼소는. 원래 늘 충청도에서는 그걸 많이 하지만. 그거를 많이 하면 자손들이 안 풀어져요. 그리고 자. 그건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반복문제에서 내신 년대니까. 아버지도 각 씨가 둘이. 네네네 맞아요. 우애도 할머니가 두 분. 음. 그러다 보니 이게 전부 다 또 자손 없는 무좌 할머니가. 또 계시니 머리가 아프고 몸수가 아프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본인이 내가 강하면 살 수 있다고만 생각만 하고 사는 것 같아. 아냐? 뭐 사는 게 버거워. 그런데도 어. 나는 싫어하는데도 사람은 자꾸 붙어. 맞아요. 나는 싫어. 네 맞아요. 하고 나면 구슬 돌고. 네. 그리고 내가 외로움도 많이 타. 응. 나고 이 사람 내가 정을 조금 정이 조금 그립다. 사랑도 그립다. 인간도 그립다. 그죠? 근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육십 살았는데 뭐 내가 그게 더 필요 없겠나. 마음먹은 거는 오십 한 일곱 여덟 부터는 다 덮었다고 봐야지. 그치? 네. 다 덮었는데도 뭔가 모르고 여기가 답답해. 그렇지 않나? 그 좋은 거 아니야? 그거보다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답답하다. 그치? 제가 3년 지금 횟수로 이제 올해 하면 4년째 풀리는 게 하나도 없고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전에는 차라리 IMF때는 오히려 장사가 됐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한번 이런 데 가니까 몸으로 집을 돈으로 막을 해서 할 것도 했고요 그때도 했는데도 괜찮을 거라 했는데 뭐 부족도 써줘 하락하는데도 그런데 하락하는데도 해도 본인이 쎄잖아. 자. 이제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슬 봐야죠 점을 봐야지. 내가 들어오는 거는 지금 내가 받아서 이야기는 얼추 된 거고. 자 본인이 칠을 보름 샌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줄이라. 더군다나 대법줄에다가 우리 같은 줄은 자 본인이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본인이 엄지 끓여지 않으면 돈도 주지도 않은가. 그자 근데 내가 강함이 있어도 여리다고. 그러고 부지런하다. 내가 부지런하고 나무도는 안 먹고 나는 내가 버려져 먹고 사는 이런 이런 좋다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칠을 보름 샌은 자 보살님이 그전에는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는 그래도 자근자근하게 돌아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 년 전부터 안 된다 이 말이지. 오 년자 운세도 다 꼈고 내 운도 다 꼈고. 또 그 애 돌아오는 그 해년에도 힘들었고. 한 번 운세가 다 끼면 이게 십 년이 가요. 하. 그럼 저는 그럼 심지 그런 게 내가 이제 아니지 아니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보살님 같은 경우는 내가 답답해서 우물을 판다 해서 할 거 다 했다 시키는 대로 했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다 근데 그 터주 자체도 세다. 지금 보살님 터주에. 보살님 터주에서 앉아가면. 목이 마르지 않아요. 나는 마르다고 보이는데. 그런 거는 모르지만 잘 때 끼라고 옮겼는데. 그러니까 터주가 온 게 세지만은 거기에 정춘 여자가 영각이 있다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솔직히 그거 저 그 그 터달래는 개업하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했는데도 그런 거 있다 소리 안 하던데. 그 여자가 정춘이 정춘이. 제가 그걸 물었거든요. 혹시 이게 무슨 기실이 있나. 그래서 보살님 여기가 더 답답하고 아파. 알아요. 야 거기에 지금 터주가야 내가 지금 둘러보는 경향은 도저히 여자가 내십니다. 그래서 오는 손님 맞고. 장사가 또 잘 됐다는 막 밀어 여줘 안 될 때는 확 실어 보고. 그리고 끝에는 두껍이 터라. 입을 벌렸던 손님 많이 여줘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열어줘. 나는 지금 둘러보신 거 그렇고 오 년 전부터 보살님 자체는 오 년 사 년 삼 년부터는 내리막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보살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 집에는 우리 같은 무당은 아니라도 이런 줄이 강해. 이런 줄이 강하다 보니까. 자 사람도 붙어도 지랄 같은 것만 붙고 그죠. 또 뭘 내가 좀 움직거리면 구슬이 돌아. 그런데 많이 참지마는 보살님 성품은 뭐냐면 내가 활동적이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게 수월해. 여자처럼 옹오리고 있으면 장사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할 거 다 있다 하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운세가 들어오는 운세잖아 육십이니까. 들어옵니까 그렇지. 올해는. 자 대운이 들어오는 거는 보살님 오십 일곱부터 망했다 대운이 들어오는 데서 오십 일곱부터 문이 닫혀버렸어. 대우는. 자 우리가 사십 일곱에 대운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살님은 고 안에는 고 들어오는 애운에서는 장사를 잘 했단 말이야. 그죠 왜 누가 도와줄게 대감이 도와줬잖아 남신이 도와줬잖아 근데 지금 이 터이에 들어가서는 뭔가 모르게 맥혀버렸어 아무리 누버도 뭐가 안 돼 보이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면 내가 뭐라고 먹고 살겠노. 그래서 내가 장사를 접어야 되나 그래서 접어야 되면 언제까지 내가 볼 때는 접을 마음도 별로 없잖아. 아니 이렇게까지 안되면 접어야 돼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왔잖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내가 접고 싶어도 보살님아 내가 내일 당장 니 터프라면 덮겄나 안 되잖아 어쨌든 간에 올해까지는 일단 끌고 가야 되잖아 거기가 왜냐면 두꺼비테라도 물터거든 물터가 되다 보니까 아마 보살님이 좀 가기가 좀 버거 보여 근데 왜 그때는 연가 소리를 제가 그걸 직접 물었거든요 저도 이런 데는 하도 많이 다니고 믿으니까 혹시 이 집 앞에 가게 장사할 때는 있다 하더라고 50대 하고 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번씩 술하고 한 번씩 아들 사탕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장사를 했어요. 제가 믿으니까 저는 그런 걸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그 퇴심받 달랜다고 개업 때 하는 거 하면서 물으니까 그것부터 물었거든요. 혹시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하더라고 여기는 안 보였겠지 그래 저는 볼 때는 딱 들어오는 입구 문전에 서가 있거든 지금 내가 보살님은 내가 보살님은 어떻게 알아 지금 보니까 들어오잖아 거기에서 장사가 그렇게 잘 돼서 나간 핸집에 별로 없어 없어요 그 터에 아니 처음에는 한 십몇 년 전 잘 됐대요 그렇겠지 그 터는 달랬으니까 달래야 되거든 그리고 그 터가 도깨비터도 아니야 그 터는 두꺼비터라 두꺼비터는 뭐 괜찮은 거예요? 두꺼비터는 보살님은 잘 되고 뭐 괜찮아. 근데 나를 못 찾았다 이라 하더라고. 두꺼비터가. 그러고 여신 남신에. 여대감 남대 여대감 남대감이 같이 들어와 있어. 그냥 어떻게 달겨야 되겠어 이리 달겨야 돼 저리 달겨야 돼 못 찾으니까 못 달겨지. 올해는 어차피 보살님은 올해부터는. 좋니 안 좋니 해도 온세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건강 많이 안 친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해야 돼. 건강도 솔직히 쳤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안 친 것만 해도. 아니 요쪽에서 친 건 아니지만 건강도 몇 년 전에 안 수술도 했거든 그거는 보살님이 어차피 걷고 가야 되는 줄이고 그러잖아 우리처럼 이런 줄이 어때 계신다고. 왜 내가 대감으로 들어온 줄 니가 아나 내가 여대감으로 들어온 줄 니가 아냐고. 니 나 돈 벌어 줬을 때 니 나 찾아봤냐고. 안 찾아봤잖아. 찾아봤어요. 몇 년 전에 또 조상 달래라 해서 아니 내 말은 대감을 찾아 봤냐고. 그런데 무슨 장사를 한단 말이고. 대감이 문전에 갓 쓰고 들어오면 문전에 쫓겨내고 문전에서 그 여자가 있으면 저 저기 뭐 귀신이 있으니까 쫓겨내뿐인데 못 들어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런 게 올해부터는 지금부터는 올해 내년, 9년, 9년까지는 운세가 다시 들어오는 운세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운이라 해봐야 돼 운은 아니라도 오살림이 내가 겪어왔던 일보다는 조금 지금부터 들어오는 운세라 올해 갑진 년부터는. 그럼 다행인데 너무 이렇게 해 본 게 지금 한 사 개월 내리 꼽는 거는 처음이라서. 처음이지 그게 왜냐면 보살님이 거기서 죽어야 되는 자주라. 그러고 자 사십 아홉 오십 아홉이잖아. 거기에서 그런 게 보살님이 자 우리가 들었으면. 자 팔 구 십. 십일어 십일 내리막이지. 나 이렇게 힘들어 본 건 처음이야. 그렇지 내리막이고 영가가. 나 여자의 영가는 기분이 좋아 죽거든. 망해가 나와야 되니까. 너는 완전 씨를 말려 보는데. 그래 여는 통시각시도 통시각시도 통시각시 뭔지 알죠? 화장실. 똥통 그래. 통시각시에도 운을 다 빼가쁘지. 영가에서도 빼가가쁘지. 그러고 터대감들이 못 들어오지. 원래 터주에서 터대감이 들어서야 돼. 아무것도 안 들어서 있잖아. 두꺼비만 문 앞에 요렇게만 있고 손님 안 넣어주는데 어떡하노. 물은 찰랑찰랑 거리는데. 그럼 본인은 죽어야지. 본인은 죽어야지. 죽으라 죽으라 하는 거여. 그러면 다음 달에 뭐여? 정울이자. 정울 달부터는 새 운맞이를 받아 갖고 가야 되는데. 보살님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죽지 않으면 까무리치러 왔다 이 말이야 오늘. 그죠? 그지? 혼자 내 막 다 아프고 여기서 혼자 막. 아니면 막 다 다 푸고 치아 아플란다 하는데. 손님이 그러거든요. 손해볼 때 보고 깡세. 때려치는데. 그렇지. 지금 딱 그러고 왔잖아. 그런데 그 터 자체가 보살님이. 보살님이 세거든. 보살님 조상이 이런 딱군 공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보살이 어느 보살이 들어가서 잘 잡아내느냐가 우선이야. 그러고 내가 볼 때는 보살님은 대감에 씻고 다니면서 한 번도 풀어준 적이 없어. 이런 거 풀면 많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들었을 때는 아까 내가 보살님을 보고 있더라 아이가. 한 번 뭐하냐 말이야. 그러고 내가 안 벌면 누가 돈 드는 이유도 없어. 맞아요. 외롭고 사람이거든. 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금전도 포부졌어. 눈물도 나. 혼자 잘 울어. 의지할 곳이 없어. 자신 있으면 많아.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데. 아니라. 내가 사람도 잘 봐 본인이. 잘 다 죽거리고 하는데도 이게 뭔가가 모르게 맥혔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니라.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여기가 지금 딱 폐가 줄고 갔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그리고 올해 갑진 년에 토끼가 토끼언니 토끼의 의사 년이잖아. 9시에 보살님은 7월달 생일이잖아. 맥혀버렸잖아. 내가 7, 8, 9, 10, 11월, 12월달. 10월달. 탁 맥혀버렸잖아.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 나는 문전에 보살는 묻자는 내가 문전에 여자가 하나 빨간 거 옷 입고 지는 기분이 좋아 죽는데 막으니까. 한도 많고 원도 많다. 통식 학식에서도 운때로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통식 학식도 몇 개가 있고 여자도 지금 들어와 들어오는 터줌마다 지가 다 닫고 앉았는데. 그 앞에 앞에 한 본 분은 왜 그런 거 못 찾아냈죠? 그거는 원력 따라. 선생 따라. 제가 볼 줄 내가 지금 보는데 난 보살는 가게 몰라. 요런 입구 문전에 딱 여자가 하나 있네 요래 갖고 있다 서가지고. 요래. 그래서 그 가게 와갖고 그렇게 잘 된 사람 없어. 지금 보살님이 겨우겨우 이렇게 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오늘 와서 들어보고 안되면 이제 막살 나쁘고. 막살 나와면 뭐 아끼고 또 장수해야 될까 아이가. 이제 밤에 노래방인데 안 하려고 그냥. 그럼 뭐 아끼인데. 낮에 하는 거 뭐 이러든지. 낮에 뭐 아끼인데. 그럼 지금 제가 좀. 요새는 낮에도 안된다. 반찬가게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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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팔자에 없는 짓 하지 말고. 팔자에 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럼 제 팔자는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렇지. 미치도 돌겠다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보살님은 그래야 몸수가 풀고 왔잖아. 내가 무슨 덕이 있노. 손님 와야 있지. 아이가. 지금 보살님 마음이 옛날에 정으로 끌렸지만 지금은 돈으로 끌리잖아. 예 맞아요. 맞나 아이가. 그래 돈으로 끌리잖아. 네 오늘 내 돈이다. 그래 니 술 많이 풀고 내 집에 오면 내 손님이야. 예. 그 마음 바뀐 지도 이제 불가입해 이삼 년밖에 안 돼. 그전에는 내 정으로 해줬다. 아무 소용없잖아. 예 아이가.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내가 믿고 간다 내가 들고 간다 내가 알아서 간다 이렇게 잘 치고는 가지마 본인이 원하는 거는 있어. 알아요. 특히 노래방 같은 데는 특히 그 밤 장사잖아. 밤 장사들은 앞에서 보살님 자체가 그런 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장사를 하는데 거기는 손님이 여어줄 때는 왕창 넣어준다. 입이 벌려가지고. 뭔지 알지. 근데 안 벌려가지고 딱 주디가 벌리고 있으면 이게 안 벌리면 못 들어와. 터대감도 밖에서 쪼까 나쁘지 여자가 젊은 여자가 쫓겨내뿐다 이 말이여. 쫓겨내면 보살님 집에도 내가 대법주로 부처님 전에 다 칠성에 하늘에다가 물 떠 놓고 비는 분이 있어. 자손이 없어서 그런 분이 계시는 데다 그런 분들은 다 떠버리고 없고 보살님 혼자 막 그냥 내가 그래 이 어느 보살이라서 빌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해 줄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아니야 통시각지에서도 몇 개가 있어. 그래서 그래. 어차피 보살님은 내가 안 벌면 벌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또 해야 돼. 뭘 하든 내가 또 돈 들여가지고 해야 되잖아. 그럴 바에는 그래 내가 한 번 더 여서 해보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진짜 아니라고 세례 덮어보고. 헐케라도 내보고. 권리금도 없이 내보고 임자만 있다 그러면. 근데 보살님이 미련이 거기 좀 남아있어. 맞지? 투자한 게 많았네. 그래. 그 미련이 남아있는 게 고생한 게 너무 억울해. 마음 고생한 게. 그래도 이제 오픈한 해에는 2022년에 7월 달에 그거 했는데. 그것도 이제 했네. 그것도 이제 코로나 때 했네. 이제 코로나 끝날 물은 좀 됐거든요. 그렇지. 작년 2월까지는 작년 2월까지는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원래는. 내가 밤 장사하는 건 이 시간. 이 남자들 우선 받아주고 하는 대가는 되겠다 할 정도는 했는데. 원래는 고사님 털에 고사 지냈잖아. 네. 고사 지내면 언제까지 반짝할 것 같아. 고사는 사실 오픈하고 한 거 아니에요. 하도 안 풀려서 작년에 했어요. 그러니깐 내 말 들어봐. 예를 들어서 그 고사를 지냈다. 그러면 영가를 잡아내야지. 그럼 잡아내야지. 정사가 안 돼서 한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럼 이 터주가 어떤 다른 터주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 이야기 합디까. 안 했잖아. 그 말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두려움 운전에서 몇 키가 있는데. 이게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서 몇 키도 버렸잖아. 아니. 답답한 게. 그분도 이렇게 솔직히 유튜브 보고 유명하다 해서 찾아갔거든요. 10만 원을 주고. 어디다고 말은 안 하지만 창원에 있는 진짜 유명한 데라 해서 제가 유튜브로 이런 걸 엄청 많이 봅니다. 그냥 답답하니까. 그래갖고 하니까 신청하니까 뭐 되더라고. 그러가 가니까 털을 달랬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랠지를 아는 게 제가 항상 찜찜했거든요. 안 달라고 들어간 게 그냥 부족만 쓰고 부족만 쓰고 들어간 게 너무 찜찜했는데 그렇게 하길래. 작년에 했단 말입니다. 작년에 했어요. 보살님이 쎄거든. 보살님이 쎄면 보살이 나보다 쎄야 돼. 근데 이렇게 유튜브 보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래 하는 분인데. 유튜브 하는 선생들이. 요새는 시국이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문 열어면 들어오는 시국이고. 요새는 어떠냐. 알리는 시국이라.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하는 건데. 우리도 나도 유튜브 안 해도 돼. 우린 그러한 데 손님 많이 찾아와. 근데 어떻게 맞느냐가 차이하자는 거야. 보살님하고. 그래 하고 나면 괜찮을 거라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으니까. 아니지. 더 자꾸 더 내리고 꼽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건 내가 돈 들인 가치도 없고. 아버지 산소 달래주라 할 때는 하고 나니까 3개월은 정말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내가. 그래 하되 거기서도 달래고 나면 지금 돈은 아깝지만 달래고 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 했는데. 보름도 안 돼서부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게 정성을 들이니까 효과가 있구나 하고. 한 3개월은 괜찮더라고요.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하면서 절에도 가도 감사하다고. 자 산소바람을 막았다. 네. 자 산소바람을 막으면 이 산소조상들이 어디로 가요. 천상 가야 되죠. 네. 천상 갔는겨 안 갔는겨. 뭐 뭐 갔다 하는데 내가 뭐 안 본 이상. 그런 게 무리죠. 원래 산바람을 막고 나면 산소에서 마무리가 짓는 건 안 돼요. 굿을 바로 돌려 들어야 돼. 그러고 보살님 터줄이 같이 돌아야 돼. 둘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순서가 다 틀렸잖아. 그리고 나는 지금 보살님 안쪽은 잘 안 봐 왜. 들어오는 입구를 봐야 보살님이 손님이 드는지 안 드는지 봐야 될 거 아이가. 들어오는 입구가. 힘들고 막혀 버렸어. 그런 거 할 때는 돈이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여자가 저 딱 운전에 서가지고 저래 있는데. 그러면 보살님 같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그 통식 학시도 열어야 된 통식 학시에서도 문이 되겠단 말이다. 장사가 다섯 넉 달 다섯을 안 되면 내리막이지. 혼자 돈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와. 이제 만약에 오이가서 뭘 허락하면 내 때리 차야 불난다 이거. 그냥. 드러면 못하겠다. 못해도 할 수 없어. 그거는 보살님이 해야 되고. 지금은. 부정은 매일 치잖아. 부정. 저 한 번씩 쑥 갖고. 치죠. 소금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초하루하고 보름 되면은. 술 부어 놓고. 술은 어디다 부어. 입구. 우리가 입구가 두 개거든요. 밖에다 붓는다 이 말이가. 이제 밖에도 붓고. 또 이제 가게 안에도 좀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또 이제 거기에 카운터에도 좀 떠 놓고. 그런 거는. 한 통씩 이제 부어 놓는 게요. 네. 컵에다가. 그걸 왜 부어. 뭐. 그래. 제 마음 패널라고 하는 거죠. 보살님이. 네. 제가 마음 패널라고 일이라도 하면은 괜찮아. 그러니까 좋다는 건 멸직거리는 다 해보는데. 다 해도. 다 해도 찾아가는 게 틀려. 그러니까. 보살님이. 뭐 쑥을 태웠다 하니까. 오늘 가셔가지고. 쑥을 한 것도 해갖고 많이 해가지고. 방마다. 문 열어 놓고. 확 태워 보시라.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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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갖고 솔직히. 나는 접는 것도 보살님 마음. 나가는 것도 보살님 마음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나간다 해도 쉽게 안 나가면 보살님 고생하잖아. 맞지요. 네. 어차피 내는 것도. 터지를 빌어서 내야 되고. 그래요. 걸어. 영가를 들은 보살님이 당사를 다시 하는데 터지를 다시 대감을 돌려갖고 들어앉자도. 해야 되고. 그럼 제가 이거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이거. 내가 볼 때는 보살님 지금 60이잖아. 네네. 내가 볼 때는 아무 맘 못 버려 먹어도. 칠팔 년은 버려 먹겄네. 저 자리에서요. 아 저 자리에서요. 아니 내가 다른 걸 하더라도 옮기더라도. 칠팔 년은 해 먹겄네. 한 십 년은 봐야지. 그럼 운이 올해부터 몇 년 걸리네. 올해부터 운은 들어오면 십 년 봅니다. 칠팔 년 봅니다 우리가. 십 년은 보지만 칠팔 년 봅니다. 근데 운세는 이제부터 들어오는 운세예요. 그전에는 뱀대들이 아무리 한 대도 그렇게 운세 많이 없었어. 몸만 치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몸도 쳤잖아요. 암 수술도 했고. 그렇겠네. 그거는 보살님이 어차피 치아 치고 가야 되는 바람이고. 지금부터는 새로 치아야 되는 거. 지금부터 십 년이라고 보면 돼. 가라늦게. 근데 내가 어찌 보면 보살님이 내는 것도 내는 거지만. 내가 고생 마음 고생한 것만 해도. 솔직히 후회도 했지만 마음 고생도 많이 했어. 아우 저는 요즘 잠도 안 오고. 내가 오죽하면. 저 밤 잠 사면서 낮에 알바를 다 갈까요. 내 평생에 노가다라는 건 해보도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오죽 답답해갖고. 낮에 노가다라는 알바도 다 해보고. 그러게 머리가 이리 아프지. 내 이 멋있는 이 멋있는. 거기 가게에 보살님 이기는 가게가 있고 내가 못 이기는 가게도 있어. 근데 투주가 세다. 센 데다가. 모르겠어요. 보살님들마다 다 틀리니까. 보살님이 센 게 보살님보다 센 사람한테 가서. 하셔야 되고. 그럼 여자 연가 덜어내고 대감 달리려고 하면 또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좀 들죠. 얼마나 돈이 없어서 묻는 것도 겁난다. 좀 든다. 좀 든다고 봐야지. 좀 돈이 없어서 이제. 그러니까 좀 든다고 보는데. 내가 이제. 집을 갔다가 작은 데로 옮겨갖고 돈이 있었거든. 이게 장사가 안 돼도. 쏙쏙 빼먹고 이제. 좀 듭니다. 좀 들고. 어차피 내는 것도 보살님이. 내는 것도 쉽게 안 나가면 골뱅이잖아. 똑같은 거야. 근데 나는 안쪽. 노래방이라도 안쪽에는 안 보 입구 보지. 입구에 손님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보거든. 근데 입구에서 문을 이래 열어 입을 착 버려주면 거기 쏙 들어갔다가 손님 좀 열어줬다가 안 가면 탁 닫아버리거든. 그게 뭐냐. 그거는 도깨비 토도 아니라. 개 심고 더럽게 섭섭하고 이 연가가 청춘이 장난을 자꾸 쳐. 그래서 이 문전에 서가 있는데 저기 되냐고. 저기 대감이 들어서야 되고 장군 앞에서 문 열어줘야지. 딱 선 저 저기 연가가 들어서 가 있는데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아시고 하셔야 돼. 그리고 올해부터는 운세가 조금씩 들어오니까. 다. 다.